오빠! 커피 사주셔서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해야지! 오빠! 이거 맛있겠다! 머리 잡고 던지고 싶어! 한강에다가! 여기 숙소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이걸로 다야 돼? 우리? 여기? 이렇게 해요? 응! 그렇게 자야 돼! 아파? 아파요! 아파요! 목티다 때! 목티! 목티! 머리 말고! 목티! 이거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여기에! 아이고! 안돼요! 이거! 이거 어떡해요! 너 이거 먼저 마시고! 이거 마신 다음에 생각해볼까? 어! 이거! 너한테 이거 먹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아 그래? 정신살이거든요? 두 개! 모든 회 먹을래? 이거! 모든 회? 응! 모든 회? 이거 다 있어! 좋아! 그러면 이거 2인분? 2인분? 네! 이거 시키고! 일단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고! 얀니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또 시키면 되니까! 아! 뭐하시나요? 뭔데? 뭔데? 아니에요! 그래!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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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맨니 사이드맨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고는 따로 있어 따름도 있어 이거 사이드맨니 이거 뭐야 이거 개포물 처음 먹어봐요 개포물 이렇게 나오는거 처음에 봤어 맛있었어요 초장에 찍어서 드세요 초장에 찍어서 드세요 초장 이거 먹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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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이거 몽게 이거 뭐예요? 몽게 이거 뭐예요? 몽게 이거 뭐예요? 몽게 처음 먹어요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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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le 좋아요 오 살'll 스팟 동파 딸기 偶음 강호이다,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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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 옆구리살. 옆구리살. 히라스. 히라스. 참돔. 참돔. 냉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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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그냥 냉말이 달아났 것 같은데? 이거 뭐랬지? 아, 느낌 있어요. 질단지. 컵이야. 등어 좋아하는구나. 응, 등어 좋아요? 응? 이거 먹을 수 있어. 이, 어머, 뭐예요? 내가 일본에서 사시미 먹었어. 근데, 가족들이 이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먹지. 먹지. 말했는데, 가족들이 어머, 형. 이거 뭐? 고키에서 오기 올라와야지 오기 마늘지 다운 다른거 나오니까 이 흔들뿐 여기 아 네 오우 오우 이거 이인궁이네요 오우 이거 나와 네오스탕 오우 요리 반선을 위해서 뭐를 했어? 노력을 어떤거 했어?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유일뿐 그때도 5분전 센세유유 제 생각에는 에프트 많이 하고 아 미안해 내가 길을 잘못 갔어 누가 말 많이 했어 우리 진짜 많이 이거 용심해 이거 이거 많이 워크 혼자도 아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쪽 가는거야 3일 한번 키우는 새끼가 잘하는거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변집자 있어요 있는데 내가 만드는게 내가 내가 제일 나를 알아서 어떻게 재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까 내가 편집하는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편집을 보여줄 수 있어 그니까 유리 좋아도 변집 시작간데 지금도 유일응력은 인종 이야 근데 유리 좋아는 변집바면 한글을 줘야되는데 한글은 잘 줘요? 쓸 수 있어? 한글을 칠수 못하면 어떻게 변집해? 아 한글 아 파파고 파파고로 다 와 그거야 진짜 노가리야 노가리요 그거는 음 파파고 천에 번역기 천에 한영 사전 들고 다녀 그게 컨텐츠야 파파고 음 파파고 함께 살아요 한파파고 남편 이제 파파고 아 남편 아니에요 아 할아버지 밥 좋아 파파고 복은 좋아해요 아 그거 파파고 좋아해? 파파고 아니요 공유 좋아요 아 공유 좋아할 수도 있어 아 공유 공유 말해? 네 제가 생각해 이거 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아 있어요 어? 이거 설마 이거 아 이거 눈고 입 이거 아 이거 뽁뽁 아 이거 있어요 아 진짜? 음 어쩌라고 이거 안에 가요 응 이거 스낵 안에 가요 응 아 아 그니까 네 이거 해야지 프렌치키스 맞아요 아 디프키스 네 디프키스 아 디프키스 할 수 있냐고 네 이거 디프키스 이거 스낵하고 디프키스 조금 무서워요 네 혹시 이거 뽀뽀 또 해요? 몰라 몰라 이거 스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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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요 스내크 만났어 공항 거기 공항에는 먹을 곳이 있어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제주 제주 공항에서 밥 먹는 곳? 그런 곳 밖에 없지 않아요? 롯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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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부터 밥 먹으러 가면 둘 다 놓쳐요 아마 아 놓쳐요 안돼요 그래서 공항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타고 가자 서울이라고 그러면 네가 여기 와서 운전해줄 수 있어? 아니면 요리 좋아 아니야 괜찮아 4분 뒤에 두개 이거 핸들을 만져면 아아 이거 뭐예요? 어른 한 쌍 어른적? 한 쌍 어른적? 아 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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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오브 게임 오브 도착했다 준비해 이거 잃어버리는 거 핸드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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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제 도착한다 진짜 이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실전 웨이브는 약간 이렇게 오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무빙 유얼 웨이브 이렇게 칩에서 영식했어요 나 웨이브 진짜 잘하는데 오 오 있어요 있어요